조선 최고의 화가이자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이 세종시에 등장했습니다. 노년의 재미교포가 평생 모은 우리 그림과 도자기 등 유물 324점을 세종시에 기증한 건데요. 겸재 정선이 그린 선면산수도 등 보물급 작품이 여러 점 포함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부채꼴 화폭에 바위와 소나무, 귀퉁이가 살짝 가려진 정자 한 채가 조화를 이룬 채 몽환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한 폭의 그림. 조선 최고의 화가이자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선면산수도입니다. 지난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대영 씨가 가보로 보관해온 문화재급 작품인데, 겸재가 60대에 사용한 붉은 인장 2개가 찍힌 것으로 보아 280여 년 전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낙관의 형태로 봤을 때, 겸재 정선이라는 두 글자를 각각 따로따로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60대 겸재 정선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긴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미국에서 문화재 조사 작업을 벌이던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을 만났고, 평생 모아온 우리나라 예술품 300여 점을 다시 고국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말 화가 심전 안중식이 그린 화조 영모도 식폭 병풍을 비롯해 운보 김기창의 판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도자기까지 다양한 보물급 문화재 324점이 세종시에 온 겁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미국 현지에서 유물 포장과 운송 작업을 벌인 뒤, 지난달 세종시립 민속박물관 수장고에 작품 보관을 마쳤고, 겸재의 선면 산수도는 시 지정 문화재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씨가 기증한 겸재 정선의 작품 등 유물 324점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